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자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 끝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그 마지막은 아름답기를 바라며 사연 보겠습니다. 제목 아직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마음 놓고 시자질 오지게 하다가 지 아들 인생 박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원제 결혼 5개월차 세댁인데 이혼 고민이에요. 제목 그대로 저는 결혼한지 이제 5개월차 세댁입니다. 그냥 식만 올렸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 사실 결혼준비때부터 이미 많이 힘들었는데 결혼식을 올린 뒤 더 힘들어져 이젠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다 끝낼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하소연 겸 조언을 구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꼭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요. 저희가 잠깐 연애한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연애했어요. 장기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 아니 진짜 몰랐던 모습들까지 알게 되니까 당황하는 걸 넘어서 정신이 무너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혼준비때부터 조금씩 시부모한테 감정이 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행동들 뿐만 아니라 말투,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특히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고향이 먼 지방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그 이후 저 혼자 살았던 시간이 이미 5년이 넘은 상태였고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희 가족들 자체가 좀 그래요. 뭉치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무뚝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평소 서로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요. 특히 제가 정신없고 바쁠 때는 걸려오는 전화도 못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또 본가도 1년에 명절 포함해 서너 번 정도 내려갑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제 직업 특성상 연휴가 별로 없어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또 일할 때 쉬는 그런 스케줄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반면 저희 시간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성향 역시 저희 부모님과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자주 내려오길 바라고 자주 연락하길 바랐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전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을 했었고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시 들린 거 등등등 또 명절이나 생신도 따로 챙기고 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당신들은 이 역시 늘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또 결혼식 직전 추석에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갑니다 이러면서 전화도 아니고 그 전주에 미리 들러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번 추석에 못 온다고? 아니 왜 못 오냐? 이러면서 대놓고 타박하고 섭섭해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때 며느리도 아닙니다. 예비 며느리죠. 당시 저는 결혼 준비 중이었고 본가에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아서 이때 즉 명절을 활용해가지고 청첩장 모임을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그런 거라서 이번은 방문이 어렵다고 했던 건데요. 아이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그냥 다른 날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을 보였고 결국 못 갔어요. 근데 명절이 지난 뒤에 아이고 그렇다고 진짜로 안 오냐? 이런 말과 함께 에이그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니가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겠냐? 이런 말까지 함께 들어야 했어요. 거의 일방적인 하소연 꾸질함에 그도 모자라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까지 꺼내며 비교를 하더군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지만 벌써부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고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 어머니고 어른이니까 서운한 부분들 공감해주고 사과도 했어요. 그런 뒤에 제 입장과 저희 집안 분위기 또 제 개인적인 성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어머님 우리 조금만 천천히 서로에게 맞춰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소연 해봤지만 그 이후 모든 행동과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시 제가 했던 말 진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이 모든 걸 제 스스로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갈등들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올 설에 있었던 어떤 모종의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시모와 대판 싸움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아예 아무 연락을 안 하는 중입니다. 남편만 교류를 해요. 참고로 이 사연이 지난달 3월에 올라온 겁니다. 설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설 첫날 감정이 단단히 상한 후 그래도 어른이고 나 역시 모든 걸 다 잘한 건 아니라 여겨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서로 대화를 통해 좀 풀어보려고 제가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때 죽이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대판 싸움을 했으며 동시에 남편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 이런 뭐랄까 시모와의 완전한 절연 선언까지 하고 나왔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늘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분 나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 참고 참다 남편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아이씨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그 나쁜 의도는 없다고 너 지금 오해하는 거다.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아 원래 말투가 저렇다니까 이러면서 강한 커버를 쳐대기 바빴고 그래도 아무리 그지 같아도 남편 하나 보고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만 보는 결혼 생활도 한계가 찾아왔어요. 안되겠어요. 집안일 본담 등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굳이 굳이 시키게 만들고 아니 시켜도 잘 안 해요. 항상 미루거나 그게 아니면 어? 이걸? 내가? 이런 반응이죠. 그러다가 힘듦과 행동에 대한 지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입을 꽁 다물고 아예 대화도 안됩니다. 지 엄마랑 똑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즉시 바로 유튜브를 켜서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유튜브를 보고 밥을 먹고 나서도 유튜브를 봐요. 아니면 게임을 하던가 또 씻고 자기 전까지 유튜브 게임하고 지가 해야 할 일은 미루지만 유튜브 보는 거 하나만큼은 매일매일 꾸준히 참 열심히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랑 시부에게서 느꼈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젠 남편한테 겹쳐 보이고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작은 일부만 쓴 건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살고 참고 사세요? 제 친구랑 결혼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머리를 쥐었지 않아도 진짜 작은 거 하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만 있을 뿐이죠. 요즘 정말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 삶도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싶은? 그런 무서운 마음도 들거든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건 맞으니까 우리는 부부가 맞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접어야 하는 게 맞겠죠. 부디 이 무지한 년한테 지혜로운 좋은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어? 혼인신고 안 했으면 빨리 접어. 그거 신의 한 수잖아요. 끌 끌 끌 끌 끌 대대끌 시가도 개판 중간 역할 하나 못하는 저런 머저리 남자랑 굳이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얼굴이 차은우예요? 동성인 하우스 메이트도 저거보다 백배 천배로 낫겠다. 2번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애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짐 싸 도망이나 쳐요. 족새도 없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게 최고야.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거든. 남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힘들면 그게 바로 지옥인 거거든. 알겠죠? 2번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럴 희망이 안 보인다면 그냥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시부보다 남편이 더 문제구만. 완전 그 거지 같은 불량품 얼른 반품하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혹시 애라도 생기면 어우 끔찍해. 복잡해진다고. 3번 그쪽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발을 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되딜까? 아니죠. 솔직히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방법이야. 쓴이 저 남편이랑 저 집안이랑 앞으로 못해도 대충 50년은 같이 더 해야 되는데 나 자신 있나? 4번 5번 그런 양아치들이 싸지른 게 바로 네 남편이라고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하면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 소용없다고. 시간과 감정 낭비 그만하고 이제 그 똥물에서 나오세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반 성장들하고는 그냥 인생에서 아예 안 엮이는 거 이게 제일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6번 진짜 아니다 싶을 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와야 해. 이 언니도 결혼 딱 9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거야. 이혼한 거. 그 자식이랑 지금은 아주 좋은 남자 만나서 6년 연애했고 또 6년 동안 결혼 생활 중인데 나 너무 행복하다. 뭐 남자 다 똑같다 이런 소리들 있는데 아니더라. 겪어보니까 아니야. 애 없을 때 나와라. 이 언니처럼. 알겠지? 7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러다 아들 이혼당하면 그 아들도 잘 안 보고 살더만 왜들 저러는 걸까? 싸패들인가? 이런 사연 많았죠. 며느리 맨날 보자고 전화하자고 막 그렇게 괴롭히다가 정작 이혼하고 나니까 아들 안 보고 사는 거. 8번 나를 낳아주고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쓴 이처럼 안 살 겁니다. 차라리 죽고 말죠. 아니 지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이 지랄들을 한다는 거 나는 절대 죽어도 용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쓴이도 얼른 나오세요. 답 없는 거 알잖아요. 9번 아니 이런 시자들은 왜 아들이 결혼만 했다 하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걸까? 며느리 안 괴롭히면 못 사는 악귀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지금 이게 지새끼 인생 조지는 거지. 제발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 미친 짓거리는 좀 하지 맙시다. 사람이 사람이 추하게 늙진 말아야지. 안 그래요? 10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혼보단 파혼하는 게 낫다고. 아니 결혼 전부터 그런 규지 같은 낌새가 보였는데 쓴이가 참고 결혼해버렸으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시가도 문제지만 네 남편이 더 문제예요. 그리고 원래 신혼 초에 많이 싸웁니다. 서로 다르게 살던 남녀가 갑자기 함께 사는 거니까 연애할 때와는 확실히 다르죠. 아무리 길게 연애해도 사는 거랑은 달라요. 하지만 그것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지 멋대로 결혼 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망하는 거지. 거기다가 쓴이 인생을 갈아 넣을 이유 따위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안 늦었다고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끌 끌 끌 끌 이래가지고 후기는 2부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이 영상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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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